2013년 5월 1일, 수요일, 전수경의 투데이즈. 그래, 열심히 살자! 동화줄이 내려왔다. 누가 날 구원해줬으면 좋겠단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던 터. 그 밧줄이 꼭 동화줄 같아서 잡고 올라가면 다른 세상에 있나?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. 잠시 후, 아저씨가 그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분사기로 페인트칠을 하며 지나갔다. 목숨을 걸고 밧줄에 의지해서 일하는 아저씨를 보면서 그래, 난 더 열심히 살아야지. 라는 생각이 들었다. 오늘도 파이팅!